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 자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일곱째 나팔 속에서 마지막에 치달으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5장 16장에 대한 잠깐 15장까지 나팔에 관한 일곱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또 성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첫째 일곱개인 일곱개 나팔 마지막 16장부터는 대접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자연계가 먼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트리키에 지금 지진이 또 한 번 강진이 또 났죠. 그래서 또 집이 무너져서 지금 이제 다 이 지진이 한 4만 명 정도 이상이 죽은 걸로 그렇게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과 슬픔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저렇게 지축이 흔들려서 땅이 찢어지듯이 찢어져서 저렇게 무너져 내린 이런 것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거 지진 나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저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여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 전쟁 지진 나가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전쟁과 지진이 같이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현장에는 우리는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그 현장은 진짜 너무너무 암울하죠. 비전이 보이질 않죠. 가족이 하루아침에 있고 또 같이 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려있고 나는 바깥에 나와있고. 여러분 압이 귀환 그야말로. 압이 귀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한쪽은 기근과 지진과 아픔과 전쟁. 또 한쪽은 그런 걸 모르면서 또 즐거움과 향락과 그런데 빠져서 또 있고. 분명히 이런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마지막 재난에 대한 은혜가 또 나옵니다.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한 천사들이 나오고 또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모습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자꾸 통합주의로 가잖아요. 종교가 통합되고 있잖아요. 지금 WCC를 통해서 모슬렘 또 그다음에 천주교 또 이런 교들이 지금 통합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 따라서 지난번에 WCC의 7차 예배 때 가니까 한국의 전투무악도 나오고 샤머니림들 나오고.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와서 막 그냥 온몸이 하얗게 색칠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냥. 아이고 정신이 안 돼.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나무에브 탑을 아멘. 그게 기도 끝이야. 말도 안 되는 기도문 막 올려놓고. 여러분 인터넷에 다 나와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문 막 올려놓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은 그런 주의로 가면 그게 잘 되는 줄 아는가. 생명이 뭔지를 몰라.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장본은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죄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결국은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면 예리한 불을 가진 불을 가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재단 앞에서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휘둘러. 그러니까 여러분 낯은 분명히 자려는 겁니다. 포도 송이가 익었으니까. 이제는 이 포도 송이는 성경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말하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두면 그러면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 소동과 고무라는 아주 마지막 때의 좋은 현상, 예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그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현, 사회 현상, 그게 이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막 극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향락이 막 극에 차오르고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애 이런 것들이 막 극에 차오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 좁은 길 이런 게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올 겁니다. 라고 말해보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귓방기도 안 들고 콧방기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이러고 그냥 핑 웃고 말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낯을 낯을 가진 천사가 와서 휘둘러서 여러분 추수를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지금 우리 사회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여러분 날이 흐리면 비가 아 이거 비가 오겠구나.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그 추수한 후에는 이런 불을 가진 천사가 불을 당길 거예요. 유황불을 던질 거예요. 포도성위를 거두라. 포도나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이 어느 날인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점점 더 급하게 오죠. 급하게 오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트리키의 지진판 때문에 지진판 때문에 한국의 또 백두산에 화상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거 나오면 보통 지질학자들이 막 나잖아요. 25년도쯤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일본은 후지산 말하고 일거는 지진판대 위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지진판대에 있는 국가니까 거기는 언제 터져도 진짜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터져보세요. 터져서 또 한번 쓰나미 일어나고 또 지금 원전 후쿠시마 원전 또 난리 납니다. 나이간 지구촌이 지금 난리입니다. 막 원전 터질려고 그러고 지진 나고 전쟁 끝나지 않고 이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나라가 나라 가문과 지진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사람들은 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조금 여러분 스위스 다버스에서 있는 경제 포럼 나왔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해요. 뭘 긴장하느냐. 지금 2020년도에 터졌던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좀 나올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또 정신없는 거죠. 지금 잡히는 듯 하는데 아직은 이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지 몰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칠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러분 성 밖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말해요. 성 밖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준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은 잔인하게 지금 어떤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가 성지술래 갔을 때 당시에 포도도 틀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넓은 이렇게 넓은 밑에가 반들반들 콘크리트 바닥처럼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이렇게 담으서 네모한 사각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포도를 다 따가지고 거기다 담아요. 한 무릎 정갱이 정도까지 오는 그런 틀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 포도를 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아 이렇게 막 밟으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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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싹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즙이 그 맨 끝에 이런 모퉁이 끝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밑에는 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밟으면 그 국물이 이렇게 딸라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여기 또 아시죠? 즙이 고이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충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막 익혀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익혀가지고 즙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한 거라고. 그니 그 진노가 막 밟아가지고 막 집을 내서 막 빼 내려가는 그런 현장을 두고 이야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잔인한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뒤죽박죽 될 거예요. 이게 성 밖에요. 성 밖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언 1600 스타디언 한 300km 이상 되는 큰 길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땅 북쪽 헬몬산 요단강 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까지 보면 한 300k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사실은 마지막 때 나라를 말하잖아요. 지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거니까 왜요? 예리한 낯을 들고 휘두르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과 더불어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세요. 천사가 나칠 땅의 19절에 보면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짐에 성 밖입니다. 성전 안이 아니고 성 밖의 이방인의 뜻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성 밖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13절 13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그 죽음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노의 포도줄 틀은 그는 하나님의 둘째 영원한 사망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아직 나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나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들림 받은 주의 십자군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 박 아버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큰 포도주 틀에 놓여서 그들의 피가 흐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아버지요 주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의 뜰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헬 그런 삶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또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요일 주말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